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완전 미쳤네, 내게 미쳤네 이제는 어떡해, 너랑 오시는 하루도 완전 미쳤네, 매일 빌 없네 널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고맙습니다. 일단 원더과이스 선배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제도 녹화를 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데뷔하기 전부터 다 팬이었거든요 저희 연습하면서도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선배님이랑 대전을 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참 영광인데 그런 것보다는 선배님의 컴백이 저희도 굉장히 기다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또 멋진 무대, 같은 무대에서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런 것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수가 나오네요 티아라만의 매력을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할 때 티아라의 매력은 일단 음악이 굉장히 항상 신나고 펑키했던 리듬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름에 맞춰서 시원한 느낌이 나는 노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의 매력은 이번에도 신나는 음악과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들과 또 재미있는 안무 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